안녕하세요 송우 육류장입니다. 여기는 양파 심은 곳에 제가 왔는데 방금 시금치 영상을 찍고 지금 여기 양파를 한둑씩 심었습니다 장렬대파는 끝에 심고 여기는 양파를 심은 자상양파도 조금 심고 그 다음에 헬싱크 항암양파 심고 그 다음에 쯔리마루 카타마루 하얀 양파 일반 저장되는 양파를 심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 꼭 대파마냥 생긴 건데 여기 헬싱크 항암양파입니다. 이거는 거의 수확 직전까지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줄기하고 서서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쯔리마루 카타마루 양파 인데 이거는 이파리가 덜어 좀 두루는 것도 있고 좀 꺾이고 막 그랬는데 요쪽이 이렇게 크는데 요쪽 항암양파는 줄기가 딱 서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양파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반말 만큼 막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양파를 이제 부직풀을 덮었더니 죽은 것도 없고 아주 실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헬싱크 항암양파는 이렇게 대파마냥 딱 서있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잘 됐는데 이제 저쪽 카타마루 쯔리마루 양파는 약간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좀 옆으로 약간 누여지는 것도 있고 입이 좀 꺾이고 막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그런게 좋은데 이파리도 좀 꺾이고 그런다고 해서 양파가 잘못되는 건 아니고 특성상 품종 특성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해마다 이제 부직풀을 안 덮었었는데 올해는 특히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춥다 따뜻하다니까 동해에 피해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부직풀을 덮었더니 양파 하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잘 돼 가지고 올해는 양파가 굉장히 알맹이도 굵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반 양파가 아니고 이건 장기 저장 양파고 카타마루 쯔리마루 양파 수확했을 때 담아가 또 구르고 맛도 좋고 저장도 잘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양파는 이제 6월 중순경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확하시게 되면 항상 오랫동안 한 20일 동안 바짝 말려서 보관을 하셔야 양파가 양파가 이제 곰팡이가 까먹게 되지 않고 오랫동안 잘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덜 마르게 되면 또 싹도 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싹이 나니까 바짝 말려서 신선한 그늘같은 보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올해는 양파 심으시면 꼭 부직포 덮고서 삐는 꽂고 파이프로 눌러넣게 되면 아주 겨울에도 조그만 거 심은 것도 그 속에서 잘 커가지고 이렇게 양파가 좋습니다 앞으로도 양파가 이제 오늘이 4월 25일인데 이제 5월달 한달 6월달 앞으로도 한 50일 정도 가까이 크면 양파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양파는 고다리파리가 워낙 커서 이제 많이는 못 먹는데 이제 특히 이제 비가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가 잘 되고 그러면 이제 흑성 흑분병이 걸리니까 이제 그 카브리오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살균제를 주시면은 아주 양파가 이파리가 끝까지 잘 유지가 되면 양파 알맹이가 굉장히 더 크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처음에 해동 됐을 때 요소비료만 한번 쩐져 주고 그 이후로 가리를 한번 쩐져 줬습니다 다음에 혹시 비가 온다 하려면 4월달 안에 비가 온다 하려면 가리나 항산가리나 한번 살짝 더 쩐져 줄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파에 질소지를 주게 되면 양파 알맹이는 조금 더 클 수 있어도 양파가 물러가지고 저장성이 떨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가리 항산가리나 염화가리를 주셔야 알맹이가 커지고 양파도 단단하고 맛도 좋고 저장도 잘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금치 모종 심은 거 영상 찍고 옆에 이제 양파를 심었기 때문에 이 헬싱기 항암 양파는 이렇게 서서 큰다는 말씀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양파가 단단하고 더 좋습니다 물론 이 장기 저장 양파도 단단하지만 헬싱기 항암 양파는 더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심을만 합니다 저장도 잘 되고 굉장히 좋으니까 올가을에는 헬싱기 항암 양파도 한 판 정도 심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양파 카타마루 쭈리마루 헬싱기 항암 양파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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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